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네, 12월의 드라마. 네, 이번에는 또 월간 한드. 아, 월간 한드 시간? 네. 저희가 벌써 9월부터였죠. 9월부터 매달 저희가 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옷게임, 11월에는? 9월에 옷게임. 9월에 옷게임이었나요? 맞다. 10월달에 마이네임. 마이네임 얘기하고. 11월달에는. 지옥 얘기했고요. 지옥 얘기했네. 그리고 제가 유미의 세포들. 유미의 세포들. 특별 버전으로 얘기했고. 12월달에 또 하게 됐군요. 네. 저희가 뭐 한 달 전부터 예고를 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11월달에 미처 못했던 웨이브의 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도 봐주세요. 아.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라서 지상파에서는 방영 안 했지만. 나름 재미있습니다. 아. 아. 크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 감독님 빠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난달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12월의 드라마 저희가 강력하게 기대하고 올해 마지막을 수놓을 거다라고 예고했던. 기대사기였죠. 드라마. 고요의 바다입니다.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 도대체 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나. 뭐였을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나요? 아, 그럼요. 기대작이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고요의 바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요의 바다. 크리스마스 2부에 공개가 됐어요. 장르, SF, 미스터리, 판타지, 스릴러, 팔구장. 아, 그렇군요. 제작이 정우성. 제작자의 정우성이야. 그 정우성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는 배두나, 공유, 이준 등등이 출연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시놉시스. 각계의 전문가들이 팀을 꾸려서 이제 달 탐사선에 오르게 되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임무는 뭐냐. 바로 폐쇄된 연구 기지에서 하루 안에 주요 샘플을 회수하는 것. 달 기지에서. 그렇죠. 그런데 과연 대원들이 이 기밀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필수 자원이 고갈된 근 미래 지구에서 특수 임무를 받고 달 기지로 떠난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너무 유명을 잘한 것 같은데. 잘 읽었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되는 최초회라고 봐도 됐죠? 드라마로는. 네, 달 기지를 다룬 SF 드라마. 영화는 말이죠. 지금 이 시국 때문에 개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용화 감독.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이 더 문이라는 달 기지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또 제작한 게 있어요. 아, 크랭크업 했나요? 크랭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것도 달이네요? 달이에요. 왜 이렇게 달을 좋아하지? 우주를 배경으로 하면 한국 영화가 이제 손대야 되는 미지의 장르가 SF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두 개 다 달일까요? 아니, 갑자기 화성으로 가면 좀 비약이 심하잖아. 달 정도는. 일단 가까운 대로. 50년 정도 후에는 50년 이내로는 달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스페이스 오페러를 가야 되는데 스페이스 오페러를 가게 되면 한국 관객들이 정서상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에요. 아, 승리어도 이미 있었는데. 이미 있었지. 화성 가서 외계인 만나서 싸우고 죽고 이런 거 한번 찍어야지. 그것도 앞으로 시도는 될 텐데. 이런 이제 이 결과가 쌓이면 더 시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오진 않았지만 윤재윤 감독의 귀환. 귀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본은 거의 나오지 않았나요? 거의 유출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 드라마들의 시선이 진짜 우주로 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승리 후까지 나온 거 보면은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국내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고무적인 드라마를 얘기를 하려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원작이 됐던 단편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감독에. 같은 감독에. 2014년에 한예종 영상원 졸업작품입니다. 아. 시어브 트링클리티. 그게 원래. 원래의 이름이죠. 원래 달 표면에 있는 그 크레타로 어둡게 된 부분을 갈릴레이가 그 바다로 착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의 바다라고 불렀고. 왜 트링클리티냐. 갈릴레이는 어느 나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어 개통에서는 이제 조용해라 진정해라. 그러면 이제 비사일런트 할 때 이제 트링클로. 조용해라 진정해라. 조용하다는 트링클리티. 트링크라는 말로. 트링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배웠는가. 유튜브 랜덤 채트 사이트에 가면 코미코라는. 스페인어 잘하는 한국 유튜버가 스페인어로 이렇게 유튜브 랜덤 채팅하면서 진정해 진정해 할 때마다 트링클로 트링클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저쪽에서는 이제 비사일런트라드가 컴다운을 트링클로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고의의 바다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원작이 30분짜리 어디 보자 러닝타임이 37분이군요. 그러면은 중편에 가깝네요. 중편이라고 보기에는 중편은 50분 이상 돼야 중편이라고 생각하죠. 단편보다는 좀 길고. 단편보다는 길고. 단편은 20분 내외니까. 중단편 아니면 장단편.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어쨌든 37분 이었고. 이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까지 왓챠에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스포일 방지 내지는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판권 기간이 말려도 내렸을 수가 있었는데 하여간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왜 화제가 됐느냐. 무려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sf 단편을 찍었다더라. 심지어 그게 괜찮다더라. 그리고 미장센 영화제에 출평돼 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더라.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찜했다더라. 장편으로 만들려고. 이런 소문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죠. 왜냐하면 미장센 샴푸 미장센 맞습니다. 거기서 후원했었어요. 미장센 남편 영화제를. 미장센 배출한 걸출한 감독들도 많죠. 많죠. 당장 우리가 아는 그분. 곡성과. 나홍진. 나홍진 감독. 곡성과 추격자. 황해를 만든 나홍진 감독의 완벽한 도미요리. 그러니까 미장센 남편 영화 수신이고. 그다음에 우리 다 좋아하는 장르 감독 있잖아요. 일단 초능력자 감독도. 그렇고 장재현 감독. 검은사제들. 검은사제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바에. 그 감독도 단편이. 12번째 보도사제라는 단편이 미장센 영화제에 출평돼 가지고 대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제작자가 바로 픽업해 가지고 장편으로 하자. 이 상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장센 영화제가. 단편 영화제가. 장르물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점수를 많이 주는. 많이 주는. 최근에는 수원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얘기 들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인 감독의 등용원으로. 굳이 장편을 안 만들어도 미장센에서 단편으로 주목받으면 바로 장편으로 가더라라는 루트가 생겨 가지고. 한때는 여기 지원하는 영화 지망생. 영화과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 하나로 소개됐던 작품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신인 감독입니다. 사실 신인 감독한테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사업판에 피해서는 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우연하게도 저랑 작업했던 감독님들이 다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데뷔작들을 저랑 찍은 감독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때는 좀 옛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영화계의 분위기가 신인 감독의 패기와 신선함에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영화계에서 프로듀서 즉 제작자의 입지가 좀 탄탄했을 때라. 그러니까 신신의 신철 대표님 운오플림의 차승자 대표님 나중에 사이더스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춘현 형님 이춘현 대표님에서 제작자들이 좋은 신인 감독을 발굴을 하면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 보이면 신인 감독의 재능과 패기 그리고 제작자들의 연륜이 보강이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나왔던 거고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지금 세 개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다 그때 나온 겁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20년간의 영화 사업의 무게중심축이 대기업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또 배우로 넘어가면서 신인 감독이 데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 딱 가져가면은 크감독이라고 우리 참 훌륭한 신인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찍었어요. 그래서 폭력과 섹스물 전문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흥미로 보이겠지. 그러면 단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크감독이 만든 섹스와 폭력으로 점철된 단편을 보여줬더니 너무 끔찍해. 크감독님? 크감독님. 섹스? 너무 심해. 이런 사람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럼 나는 크감독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영리해야 된다고. 크감독의 재능을 내가 산들라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네. 이래가지고 엎어지는 이런 풍토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신인 감독이 굉장히 데뷔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대신에 신인 감독이 데뷔해서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바로 조금 전까지 아 이 사람 너무 단편에 너무 섹스와 폭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내가 막 투자 받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 그럼 저기 그리썸이라는 대기업 놈이 와가지고 따로 만난다. 크감독 우리 장기계 갑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50억 미리 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풍토가 지난 10년간 이뤄져 와가지고. 신인 감독의 데뷔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단편 영화를 처음에는 정우성 배우가 장편으로 만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거처럼. 검은 사재들처럼. 검은 사재들은 나이스하게 데뷔를 했거든요. 단편과 장편으로. 그럴라보다 했는데 중간에 한번 이게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넷플릭스에서 픽업하면서 영어가 아닌 드라마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무튼 단편이 2014년이니까. 픽업되고 나서 개발 단계까지 하면. 지금 대략도 나온 것까지 7년이니까. 이게 결정은 한 2년쯤 전에 됐겠죠. 넷플릭스에서 결정한 건. 그러면 한 4, 5년 정도는 붙임이 있다가. 그렇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일단은 고해봤다가 배경 설명 드리면. 지구는 일단은 굉장히 자원이 고갈이 심해져 있고. 물이 어떻게 보면 계급을 형성하게 될 정도로 귀한 자원이 된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기술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달기지에. 바래기지라는 기지를 세울 정도로. 우주여행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50년 후에는 갈 수 있겠지.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배경이고요. 우주의 발해기지가 원자력 사고를 위해서 폐쇄가 되는데. 방사능 누출 사고라고 하죠. 네. 방사능 누출 사고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수해오게 하는 특수요원과 과학자 집단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벌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미스테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일단은 8부인데 초반 설정에는 먼저 그 자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먼저 있고요. 찾은 이후부터는 그 자원이 갖고 있는 미스테리한. 아니면 좀 괴기스러운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그걸 다시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인간들과의 사투가 또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8부작이 정확하게 그 영화로 따지면은. 기승경결이 한 2부 정도씩 나눠져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드라마 어떻게 보셨는지. 이 드라마에 대한 평 중에서 불만의 대세는 말이죠. 외국 사이트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boring.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지루한 이유가 뭘까요. 지루해서 지루할 수도 있고. 잘 못 만들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bad, terrible 이런 것보다 boring하다는 평이 많은 거로 봐서는. 압축과 생략에 절제미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크리스님은?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서 끝까지 못 봤습니다. 5회까지 보고 일단 스톱을 했어요. 6분 줄 알고. 6분 줄 알고 이제 거의 다 봤겠구나 하고. 그래도 3개가 남아있네. 6분이었어.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편 찍은 감독님이 바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차라리 좀 이런저런 얘기를 달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붙여서 엔솔로지로 한 8부작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길게 갈 그게 약간 부족화되면은.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 얘기로 갈 거였으면 영화가 낫을 것도 같고. 너무 길었다.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드라마로 바뀌었을까. 아마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더 선호하니까. 넷플릭스가 저기 투자 장편 영화 별로 재미 못 본 것도 많잖아요. 드라마를 해야지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체류 시간이 맞겠구나. 드라마를 하는 건 알겠고. 그렇다면 왜 8부작을 갔을까. 그게 이제 의문점인데. 저는 4부작이 아니기 때문에. 왜 8부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에 기획안을 낼 때. 넷플릭스에서 8부작 정도는 나와야지 될 거다라고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제작진에서 8부작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사별을 받으니까 8부작으로 갔겠죠. 제가 간접적으로 자료라든가 아는 걸로는 넷플릭스는 계약한 것보다 더 나오는 건 상관 안 해요. 센스8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제작비인데 워셔스키 자매가 예를 들어 신 부작인데 우리 또 다 찍어놓은 걸 편집해보니까 18부작이 됐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괜찮아 18부작 갖고 와. 어차피 빈즈어측으로 돌리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오징어게임도 원래는 8부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단계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좀 넣고 하다 보니까 9부작이 됐어요. 그래도 뭐 아니 8부작 만들 돈으로 9부작 갖고 왔는데 왜 싫다 그러겠어.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좋다고 그러겠지. 당연히 8부작 계약했으면 8부작 갖고 오는 거고 6부작 계약했으면 6부작 갖고 오는 건데 더 갖고 오는 건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요거 5부작이 없으면 어땠을까. 5부작. 그럼 전 다 봤네요. 그러니까. 이게 빈터가 훨씬 높았을 때인데. 제작 중간에라도 5부작으로 줄일 수는 없었을까. 그럼 계약이 유반이 됐을라나. 그게 참 궁금하고도 아쉬운데. 저는 왜 8부작인지 알 것 같습니다. 6부작으로 생각한 사람들 놀래켜주려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는 이 감독이 회수권 세대였으면은 우리가 그 회수권은 6개를 가지고 8개를 만드는. 회수권 써봤어요? 아 저는. 아 썼죠. 종이 회수권. 아 써봤구나. 10개를 12개. 14개로 만드는. 불량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다 동의하는. 그런 불량의 문제. 그리고 뭐. 저는 아마 저희 셋 중에서. 오늘 제일 시니컬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고 뭐가 아닌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니까. 저는 절반의 성공. 네. 근데 절반의 그 눈부신 성공은 거의 대부분 이제 vfx. 시각효과더라. 네. 그래서 아쉬운 드라마 놀라운 vfx로 저는 먼저 좀 정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승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이 나와요. 드라마는 아쉽다. 줄거리는. 근데 시각효과는 훌륭하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도 좋고 시각효과도 훌륭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마는. 그냥 발전 단계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런 장르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각효과의 성취가 스토리텔링보다는 앞서 나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하지만 스토리텔러들이 감독이나 작가나 제작자들이 이렇게 좀 발전한 시각효과에 걸맞는 장르에 대한 어떤 규칙의 숙지라든가 스토리텔링의 완급 조절에는 또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메시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라는 얘기죠. 저는 약간 디테일한데 가장 눈에 거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터질 때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방역체계를 무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훨씬 미래안이에요. 50년 뒤에 벌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국을 다 고려해서 그거를 찍었어야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나중에는 더 데뷔를 잘해야지. 너무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거기 그 말씀에 지금 제일 드라마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일단 달기지에 갔을 때 달기지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는 설정이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 기지, 우주에 간다는 거 자체가. 그런데 되게 쉽게 이 모자를 벗더라. 그럼요. 그것도 거슬리고. 논리적 비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굳이 이거 몇 가지만 바꾸면 우주로 안 했어도 비슷하게 뭔가 나왔을 것 같을 정도로. 그런데 손. 네. 그러니까. 그냥 밀폐된 데서 벌어지는 그냥. 그렇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우주 달기지에 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장점을 많이 못 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바꾸면 바이오 해저드예요. 네. 아니면 해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단편 영화할 때는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달기지에서 벌어진다라는 거 자체가 장점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학생 영화 수준으로 달기지를 배경으로 한 SF를 찍어서가 굉장히 화제였고 장점이었고. 물론 그 단편을 지금 보면 특수 소품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게 어쩔 수 없어요. 학생 영화인데 어떡합니까? 허접하죠. 이렇게 뭐 형광등 같은 거 붙어있고 막 그 우주복은 코로나 방호복 같이 생기고 뭐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 37분의 드라마의 밀도가 좋았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우주에서 벌어진다는 생각을 이 젊은이가 이 젊은 감독했다라는 거를 열악한 학생 영화에 물론 영상화는 다른 대학 영화과보다는 좀 우수한 조건이긴 합니다.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 학교이기 때문에 유니버스트 아니고요. 컨서버터리 영화 학교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학생 영화로서는 뛰어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는 것 때문에 완전히 호평을 받은 게 오히려 여기서는 사이즈를 키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서 크리스님같이 불만을 가진 사람을 나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합적으로 보면 무대가 어디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 컨셉 자체는 달 자체가 일종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봐주길 바란다라는 게 기본 컨셉일 거고 사실 세일즈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에 간다는 세일즈 포인트니까 그걸 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점은 뒤에서 잠깐 얘기하고 아쉬운 거 사실 여기 일단은 배우진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공유 배두나 이미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배우들이 됐죠.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잠깐 나왔지만 일단 이거 2년쯤 전에 결정할 때로 회상하면 이렇게 본사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예전에 디즈니나 폭스가 한국량을 투자할 때도 그렇고 최종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합니다. 물론 한국지사 결정을 존중하죠. 왜냐하면 현지를 잘 알고 현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지사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 아마 뭐야 그랬더니 제작자는 우성정 정우성 탑스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두나베가 나온다. 그럼 넷플릭스 담당자들이 어 두나베? 그때 킹덤1에 나왔던 센세에서 나왔던 바로 알죠. 주피터 어셈딩에도 나왔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알만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배두나 배우가 여기 크레이시 들어간 거에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의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징어게임에서 주요 역할은 아니죠. 어쨌든 처음에 강렬하게 나왔던 공유 배우. 오징어게임 이전에 공유는 이미 도깨비로. 아 도깨비. 월드스타는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인터내셔널 스타는 되어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세계적인 아시아권에서 이미 탑스타였고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도깨비가 탑재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었어요. 도깨비로. 그리고 참 오징어게임이나 다른 드라마 보신 해외 분들에게도 이숙한 허성태 배우. 그러니까. 오징어게임 바로 직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핫했지. 굉장히 핫한 거고 강맑은 배우. 저희 뮤비프레스에서 인사를 한 번 했던 강맑은 배우가 오징어게임에서는 우리 이정재 씨의 배우자로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이제 배두나의 언니로. 언니로 그러니까. 언니로 잠깐 이제. 아 그러네.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맞아요. 강맑은 배우. 이는 독특해서 잊어버리지는 않지. 그리고 이제 오징어게임에서 의사로 나왔던 그 배우분도 저희 배우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 배우분도 초반에 등장하는 연구원으로. 그렇죠. 잠깐 등장하시죠. 차 실장인가? 아. 약간 실장 배우고로 나왔던가 그래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캐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외 팬들에게도 익숙하게 다가와서 세이즈 포인트도 굉장히 훌륭했을 거라고. 그거 좀 정확하게 교정을 하자는 말이죠. 갑자기 해외 팬들에게 익숙해진 배우들이 된 거죠. 그렇지. 최근에 한국 드라마의 연달은 선전 때문에. 내 활약 때문에 해외 팬들에게도 갑자기 익숙해진 배우들이 자주 나와서. 실제로 고요보다 공개되기 전에 예고편만 가지고 나온 해외 리액션을 보면 Oh! This guy is from squid game. This guy is from goblin. 이런 반응이 꽤 있었어요. 허성태시로코는 squid game에 나왔던 배우다. 심지어는 1988에 나왔던 배우다. 라고 외국에서 이제 그것도 넷플릭스 있으니까. 그런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주권에서도 그런 리액션을 보이는 영상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참 1, 2년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일인 것 같고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그건 그렇게 우와 잘한다라고 이렇게 배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뭐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연기가 안 되는 배우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배두나 씨는 그리고 이상하게 매번 약간 연기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좀 있죠. 개혁 문제일 수도 있고. 킹덤 때는 현대국 대사톤을 사극에서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않았나요? 뭐 아니에요. 도리어 해외에서 또 배두나가 연기의 원동력이다. 이런 기사도 보긴 받았네요. 킹덤이 아니면 이번 영화. 이번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좋게 본 사람도 있고. 그게 저렇답니다. 한국어 예능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역으로 따지면 이번에 돈 룩업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출연했잖아요. 특별 출연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발 연기했다고 그렇게 까인대요. 딱 봐도 발 연기였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배두나가 킹덤 때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배두나 연기력 논란이 흘러 없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말씀은 동의해요. 연기 못하던 배우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 그렇게 눈에 띄는 연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못하는 배우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어색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정의 영역이에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의 영역인데. 이 감독이 이제 단편 영화를 찍고 보통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영화로 보면 단편을 찍고. 저예산 장편을 찍고. 그 다음에 일반 예산의 드라마적인 상업영화 편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의 장편 영화 찍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 정도 장편 영화면 버젯이 어느 정도. 이게 제작비가 300억 가까이 25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장편도 장편은 또 엄청 큰 사이즈지 않나요. 나누기 팔로 하면 얼마인가요. 그 다음 몇십억 되잖아요. 그럴 때 호흡이 길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다 보면 말이죠. 감독은 만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만 가지 분야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의상도 결정해야 되고 배우도 결정해야 되고 사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로케이션 도 결정해야 되고 미술 컨셉도 결정해야 되고 촬영 단계에 들어가면 또 스케줄 운영해야 되지 배우 연기 보고 이렇게 오케이 엔진해야 되지 정말 결정해야 될 가지가 수만 가지가 되는데 이 능스케치다 보면 경중으로 알아요. 꼭 내가 결정해도 될 것과 우리 크 감독이 만약에 저희 조 감독이라면 조 감독이 결정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것과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한 선후 완급을 알게 되는데 신인 감독한테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신인이든 기성이든 감독만 알아보거든 감독님 어떡해요? 감독님 결정해 주시죠.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흔한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대로 보면 그런 경험을 엽는 주인공이 여러 사람에게서 들리는 목소리에 현기증이 오다가 화장실에서 오바이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번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연출한 샘 왓슨? 존 왓츠. 존 왓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날 10년 전에 제가 또 케빈 베이컨 팬이잖아요. 케빈 베이컨 나오는 영화 다 찾아보거든. 뜬금없이 카카라는 영화가 나왔네. 이건 뭐야? 이라고 봤더니 재밌어. 진짜 철저하게 저여사한 영화야. 부패한 경찰이 사막에다 차 버려뒀던가 그런데 꼬메이 장난꾸르기 꼬메이가 그걸 발견하면서 얽히는 이야기인데 정말 돈 안 드리고. 그렇지만 재미있게. 감독 상상력 좋은데 그거를 우리 에이미 파스칼 여사가 독사같이 딱 그었다. 얘 너 와서 스파이더맨 찍어. 이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3부작을 찍었잖아요. 헐리우드가 그런 게 좋아. 그런데 어쨌든 그 카카 감독도 장편을 찍어봤던 감독이에요. 단편하고 장편은 호흡이 완전히 다릅니다. 드라마도 호흡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제가 영화 보기에 미학을 얘기하면서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의 극작법의 차이와 호흡의 차이 돼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편 찍은 감독이 이게 평당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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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400분짜리 드라마를 찍는다. 굉장히 챌런징이었을 거예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아예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앤솔루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미드에서 보면 어쩔 때는 모든 에피를 한 사람이 다 연출하지만 또 어쩔 때는 분위기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다 다른 감독이 할 때도 있잖아요. 1편은 원래 크리에이터가 하고 그렇죠. 아니면 1편이랑 마지막만 원작자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한국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우리 제리 형님의 노하우가 전수될 정도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제가 제일 왕년에 미드의 전성기 때 지금도 전성기지만 한 십몇 년 전에 우리가 모두 CSI에 미처했을 때 전 너무나 궁금했어요. 아니 CSI는 CSI 베가스, CSI 뉴욕, CSI 마이애미 뭐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 E.P로 제리 브루카이 이름이 있네 그때는 또 우리 제리 형님이 영화도 많이 하실 때잖아요. 아 날리실 때죠. 날리실 때죠. 이 형님은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또 CSI에다가 뭐지 콜드케이스 도대체 이 형님은 신이 아닌데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야 했더니 바로 그런 시스템. 옆에 가지고 제리 형님이 딱 기획에 승인되면 크리에이터들이 달라붙고 파일로 런칭하면 제일 궁금한 거 감독 이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퀄리티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 했더니 매뉴얼 북이 500페이지짜리가 있답니다. 백종원 씨의 레시피 북이 네. 레시피 북이. 이 씬에서는 이 테이크를 이렇게 찍고 색감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 북이 있대요. 그대로 찍으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드라마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거지. 그렇게 돼야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 이런 걸 딛고 그렇게 돼야죠. 그게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단편 옴니버스 모음집.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 번 드리려면 요즘 오티티들이 말이죠. 옴니버스를 싫어해. SFH이 뭐 효과를 못 받나요?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옴니버스 뭐가 있었죠? 없지는 않았지. 한국계요? 한국계는 아예 없었고. 전 한국 거 얘기하면 한국계는 아예 안. 그래도 우리는 옴니버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열동률? 지속률? 옴니버스 되는 순간 편당 어쨌든 이탈을 하게 되니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한때 한국에서는 그래서 블랙미러 같은 기획이 나왔었어요. 한작 블랙미러 틀 때. 그런데 최근 1, 2연사의 그런 엔슬로지 기획. 옴니버스 기획은 다 거절. 거절 거절 거절. 아니 이렇게 계속 시도해도 안 되면 다시 또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일단은 연속극을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옴니버스를 하게 되면 6개 옴니버스 하면 6개 프로덕션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한 프로덕션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되니까 쭉 가는 거지.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신인 감독에게는 너무 큰 프로젝트였다. 너무 큰 프로젝트였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거기서 발생한 아쉬움들은 오늘 그냥 퉁쳐서 이렇게 때문에 연기. 연기에 대한 것도 결국 연출의 핵심은 연기 디렉팅의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우리 미디프레스라든가 자매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영화감독이 뭐 하는 거냐 연기 디렉션 주는 사람이에요. 미술. 미술은 미술감독이 해야지. 시각극과는 시각극 감독이 하는 거고 촬영은 촬영감독이 하는 거고 배태량 스태프들이 어떻게든 딱 판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만 제대로 나오면 그거를 촬영하고 후반 작업하고 편집하고 사운드 작업해서 멋있게 보일 준비를 다 끝내는 상태에서 감독은 연기 디렉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걸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연륜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슥 보고 음 됐네 그러면서 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다 신경을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추정입니다만 플러스 신임 감독들은 이제 연기자하고 소통하면서 일하는 걸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허니문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허니문 기간인데 특정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크배우. 크배우를 내가 감독이자 배우로 처음 만났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크배우가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감독이 내가 배우라는 존재와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화도 배우의 예술이고 배우를 활용한 예술인데 배우가 단순하게 오브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독립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내고 이 사람하고 협력 작업을 할까에 대한 과정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지. 역으로 보면 배우들이 익숙한 감독이라면 그 감독에 맞춰서 본인의 몸을 만들고 가는 건데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든요. 그래서 큐브릭이 얘기한 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내가 뭘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죠. 신인 감독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다 거기서 발생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디테일한 아쉬운 장면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작품을 제작한 사람들 하면서 변명 처럼 돼버렸는데 변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바라볼 관객 분들과 현장 제작진 사이의 어떤 매개체로서 일종의 통역사 해설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변명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통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아쉬운 점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칭찬하시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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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